덕분에 털어졌는데 왜 안맞았지? 아 옆에 터졌구나 그 쓰레기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안맞았어 어깨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 일곱 명 사람이고 나머지 93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셨지만 템을 드시면 안됩니다. 아무것도 먹으시면 안되요. 아 들어왔다. 옷도 버리고 아 들어왔다. 힘들어. 네 옷 다 버리고 구분할 수 있게 딱 이 멤버만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뭔데? 어 살아남는 겁니다. 일곱 분 전부 다 살아남으면 좋겠죠. 일단 사람은 좀비를 다 죽이고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비분들 옷 벗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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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사랑해요. 좀비다 좀비!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좀비나 좀비! 좀비나! 좀비나! 아.. 제 샷발이 구렸네요. 좀비 살려준 게 아닙니다. 제가 샷발이 구려가지고 좀비를.. 어? 누구야! 당신 누구야? 저기 사람이다. 세명 세명! 저그룹 뭐야? 잠깐만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리띠 모리띠 모리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리띠 모리띠. 이거 눈치퀴. 이거 눈치퀴. 이거 눈치퀴이지. 이거 눈치퀴이지. 이거 눈치퀴이지. 안녕하세요. 오! 사람 많아. 사람 많아. 40명. 40명. 40명 때부터 흩어집시다. 흩어지고 싸웁시다. 40명. 어? 뭐야? 여기 센터인데? 지켜. 자리 잡고 지켜. 천희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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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 죽이려고 들고 다니는 거야. 저거 부스스. 사람 죽이려고 들고 다니는 거야. 어? 저기 사람이. 좀비 다룬다. 잠깐! 제가 잘못 샀어. 잠깐. 잘못 샀어. 잘못 샀어. 옆에 좀비. 부스. 잠깐만. 천희씨. 한 명씩 제거해. 한 명씩 제거해. 여기 좀비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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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가 있어. 자기장 끝에. 자기장 끝에. 왼쪽 우선이야. 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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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사람이 없어. 아니 죽었어. 왜 사랑해? 왜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이야? 왜 사냥해? 저는 생존사이게 해야 돼. 나 죽더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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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아 추워 생존자님! 저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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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깄다가 한번에 다 튀어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튀어나가고 제가 총된 사람을 사라져 드루이드 있는데, 드루이드? 캐리건 캐리건농 드루이드농 와칸다 포이버 외치면서 가는거에요 여러분 와칸다 뭐해봐 이게 상대? 뛰어갑시다 여러분 뛰어가요 뛰어가요 내가 쏴줄게 내가 죽었어 1대1이다 1대1은 덤벼라 이걸 1대1을 과전! 호화구 해수 덤벼라 마지막 좀비 어어 맞았다 근접무기 갑바 뚜껑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조미모들 투청무기 들지마세요 투청무기 저기 벌써요? 야스나이 고정으로 나오는게 있어? 자 누구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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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그러면 이동합시다 일단 저는 참고로 전판에 아무것도 안하고 죽었어요 아 그래요? 저 한분만 기억해요 한분만 누구요? 저 죽인사람이요 누가 죽였는데요? 닉네임이 일단 딩머식이었거든요 아 천희씨 인상착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만 찾을게요 네 저 좀비지 좀비지 뚝배기 안 끼고 호라이팬 끼고 다니는데 오케 좀비 테이밍 테이밍 헤이 좀비 헤이 헤이 칼 인 더 칼 여기 차차차 오케 굿 오케오케오케 누구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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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소 네? 타타타타타타타 Kunden 헤엑 :// atility denen 라이핑 스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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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을 죽였다 스탤 스탤 펜 내려주시죠 안녕히 가세요 철탑 위로 올라갑시다 저희는 소리가 들렸는데 봐봐 어 반대편 반대편 어이 잠깐만 여기 여기 좀비가 많아 어 뭐야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잠깐 저 개운섭거든요 뭐야 좋아좋아 여러분 그 아직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되요 눈쟁이 먼저 죽이면 안되나요 아니 아니요 저를 죽이시면 반대편으로 가세요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으로 안돼 안돼 반대편으로 가세요 조심해요 낙상대 못살려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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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죽였어 7명밖에 없어 여기 아군이 한 명 죽였어 3둑 좀비 3둑 좀비 3둑 좀비다 3둑 좀비 3둑 좀비 3둑 좀비 3둑 좋아요 가자 가자 저 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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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운부 죽여 애기방이야 와 는적이다 으아아악 죽여! 죽여! 뭐야 반대편 옥상에 있어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농범아 농범아 인데요 일단 인간 한명 두명 진우님 예찬님 그리고 농범아 인데 밖에 있어 밖에 안 아 뭐야 으하하하 암살 암살해 당했어 으하하하 니부터 죽이면 안돼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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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깍두기님 으악 으하하하 개완아 안돼 안돼 야 좀비 개완아 여기여기여기 흠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좀비 엔딩이요 다 죽었어 여러분 사람이 다 죽었어요 좀비 오어어 어어 진안의 좀비 어어어 총쓰는 좀비다 총쓰는 좀비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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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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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어허하 윽 아하하 어... 아하하핳핳ác 으하하하하ắng 종...준123...123님이 마지막에 1등이네요 아닌데, 아닌데? 아니 아니야 핏빳사람 있었네? 하하하하하 으으... 마지막에 1등 하신 분은 티켓백에 올려주세요 제가 책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